자 시작해 볼게요. 네이버 오늘의 회화 2월 10일 제목 영상입니다. 오늘 조금 긴데요.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되겠네요. 솔로디닝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렌디 끊고 and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는 세 박자에 넣을 거예요. 트렌디 and even fashionable. 솔로 다이닝 has become 트렌디 and even fashionable. 솔로 다이닝 has become 트렌디 and even fashionable. 오늘 쉽지 않은 문장인데요. 부지런히 연습하면 되니까 또 굉장히 좋은 단어 문장 솔로 다이닝 혼자 밥 먹는 거 트렌디, fashionable 다 좋은 문장들입니다. 단어입니다. 솔로 다이닝 has become 트렌디 and even fashionable. 2월 10일 제목 영상이었고 부지런히 연습해서 암성하실 분들은 암성하시고 하루에 한 문장씩만 암성하시면 되니까 암성하시고 또 업로드 하실 분은 네이버 카페 제트리듬 영어에 같이 업로드해서 같이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